애니몰로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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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몰로우TV입니다. 오늘은 깡패 중에 핵깡패 소형 테트라인데 정말 성격이 어떻게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까칠한 테트라들 6종을 골라봤거든요. 파라가인시스, 파라가이 테트라죠. 그리고 글라스 블러드핀, 그린파이어테트라, 혹은 파이어테트라, 펭귄테트라, 블루킹테트라, 여섯 번째로 아로아라테트라입니다. 요 6종 중에서 한 4종 정도 쉽게 여러분들도 어디가나 만날 수 있고 흔히 항상 그렇게 구매할 수 있는 물고기들인데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키우는 구피나 네온, 카디날에 비해서 굉장히 사납습니다. 영역성도 강하구요. 그 좀 기분 나쁠 때만 건드리는게 아니라 그냥 수시로 상시적으로 다른 주위 친구들을 건드리거든요. 심지어 이 6종, 기네끼리도 같이 해놓으면 이 중에서 좀 더 빨리 큰 애, 좀 더 등치가 큰 애가 대장이 되고 걔가 다 괴롭혀요. 커뮤니티 수주에서는 좀 키우기 어려운 그런 물고기를 할 수 있고 초보분들은 가급적이면 6종은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합사 노하우가 있고, 요런 상황이 발생해도 이제 죽지 않는 물고기들과의 조합 뭐 얘네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봤자 중소형 시플리드한테는 공격을 해도 크게 데미지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랑은 유형층이 아예 달라요. 얘네는 보통 중상층에 있단 말이에요. 중상에서 이렇게 노는데 중하에 지내는 호리도라스 이런 애들은 건드려도 걔네가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테트라들, 바부들 요런 애들만 좀 피해주시고 나머지 물고기들, 유형층이 겹치지 않고 크기가, 최대 크기가 좀 다른 이런 물고기를 합사해주시면 얘네들도 어항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짜란! 베스트 바이오 블록 이라고 불리는 여가블록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가블록인데 그 일본에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요. 출향 장르마다, 어항마다 이런 거 돌덩이 같은 거 넣어놓은 거 보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여가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라박테리아랑 바실루스가 혼합되어 있거든요. 이게 있는 어항과 없는 어항 그 유기물의 분해 속도 차이가 나요. 유기물 분해만 빠르면 암모니아랑 아질산염이 낮게 수치가 유지가 돼요. 물고기한테 그만큼 더 데미지가 덜 하겠죠? 이거 여러분 구매하셔도 바로 쓰지 마시고 하루 정도 수동물에 받아놓으신 다음에 어항에 넣어주세요. 베스트 바이오 블록 이 시리즈별로 제가 지금 3가지, 4가지만 이렇게 들고 있는데 8개에서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핵강패물고기 6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참고하셔서 좋은 커뮤니티와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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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